네, 여러분, 가정법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간사와 명사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간사와 명사는요, 어찌 보면은, 잘 보실게요, 한번. 간사, 거의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아, 선생님 도대체 제가 글쓰기를 하는데 관사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관사를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쓰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도대체 계속 틀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어민 애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관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많은 예외와, 그리고 많은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하실 때 확실하게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들어가 보실게요. 자, 관사는요, 일단 종류가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관사라는 얘기는요, definite article이고요. definite article, 그리고 부정관사는 indefinite article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definite 하다는 얘기는 제가 수업장에 얘기했죠? 정해진, 정해진, 그리고 indefinite는요, 당연히 정해지지 않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관사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더고요. 부정관사는 뭐예요? 언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정도 아실 거라 믿고요. 그럼 관사는 항상 짝으로 이루는 게 뭐야? 바로 명사가 있죠. 여러분, 명사하시면 생각나셔야 될 게 뭐야? 바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합니다. 참, 영어라는 게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말은 어때?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명사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신다. 뭐야? 셀 수 있니, 셀 수 없니를 아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사라는 거는 명사와 떨어져서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혹시나 여러분이 관사를 잘 모르겠다, 그럼 명사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실게요. 자, 챕터 9, 관사, 명사입니다. 자, 올바른 명사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명사의 복수형이네요. J가 샀대요. A lot of, 많은, 뭐요? 토마토, 토마토가요. 되겠죠, 그죠? 여러분, 토마토 많이 샀는데 하나 샀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복수인, 토마토, 당연히 많이 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 때, 명사의 복수형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명사의 복수형은요? 보통 S를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죠? 하지만, 자, 토마토처럼, 토마토처럼 어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이죠? 자음, 플러스, 오는요. 네, ES를 붙여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 외에도 복수형 만들어준 방법 여러 가지 있었죠? 복수하시고요. 여러분 걸로 잘 익혀주세요. 그래서, J bought a lot of tomatoes on his way home. on his way home. 이 되겠죠.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네, 수거 하나 하실게요. on one's way home. 집에 가는, 집에 가는 도중에, 또는 집에 가는 길에, 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이가 샀습니다. 많은 토마토를요, 집에 가는 도중에요. 아셨죠? 자, 2번 보실게요. 자, his family, 그의 가족은요. 살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in a Vancouver, in Vancouver, Canada인데요. 여러분, Vancouver는 지명이죠, 여러분. 지명 앞에는요. 내 관사를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주신다. 라고 생각하세요. 즉, 뭐예요, 여러분? 즉,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앞에는요. 원래 원칙상, 여러분, 관사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원칙상은요. 자, 그래서 그의 가족은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 캐나다에. 자, 보시죠. His family lives in Vancouver, Canada가 됩니다. 자, 보실까요? 다음은 I don't put. 나는요. put, I don't put. sold to. sold to는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죠. 여러분, 소금 세고 계실 거야? 안 세고 계실 거야? 지금요, 앞에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 세고 계실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소금을 왜 세고 있어? 그죠? 소금은 셀 필요도 없고요. 세기도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사를 안 쓰고 간단하게 salt라는 거 알아주실게요. 자, 보실게요. I don't put salt in my food. 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는, 나는 어떻대요, 여러분? 나는 소금을 치지 않습니다. 나의 음식 안 해요. 그죠? I don't put salt in my food. 자, 4번 가보실게요. We have two pianos. pianos in my place. 가 됩니다. 어, 이상한... 샘! 이거 아까 전에요. 샘이요, 명사 복수 만들 때. 자, 뭐라 그랬죠? 자, 음 플러스 오는요. 이에스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정답은 pianos가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네요.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입니다. 피아노는요. 그냥 간단하게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5번 Typical others. 전형적인 성인은요. Have 28 블랄라 in their mouth. 그들의 입 속에 네, 몇 개의 치아를 네, 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로 원래 단수일 때 치아는 뭐예요? 투스고요. 복수일 때 티스가 돼요. 즉,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얘가 뭐 있어요, 여러분? 자, 발 하나일 땐 foot이고요. 발이 두 개일 때는 fish이라고 바뀌는 거. 그 아이들이 하나일 땐 어때요? 차일드지만 많아질 땐 어떻게 돼요? Child run이라는 거. 요런 대로 잘 잡아두시고요. 정답은 티스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Typical others have 28 teeth in their mouth. 가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른들은요. 스물여덕 개의 치아를 그들의 입 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음 가보실게요. 자,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요. 보통 마십니다. Usually drinks. 보통 마셔요. Some wine before he sleeps. 뭐요, 여러분? 잠이, 잠이 그가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한대요? 약간의 와인을 마신대요. 여러분, 와인 세실 수 있어요? 와인은 액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세고 계실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건 셀 수 없구나. 그래서 와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My father usually drinks some wine before he sleeps. 그죠? 우리 나의 아버지는요. 보통 마십니다. 약간의 와인을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가보시죠. 자, 7번, 8번 쌍으로 묶어 갈게요. 여러분. 자, 머치나 매니, 머치랑 매니인데요. 요 뒤에 보시면요. 여러분, 캔디즈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셀 수 있습니다. 앙금 뭐요? 이 매니가 바로 매니 캔디즈. 즉, 수가 많은. 이렇게 해서 대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게 매니고요. 자, 이 머치는 어때요, 여러분? 머치는 이 머치는 양이 많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워크는 네. 숙제인데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9번 보실게요. 여러분, 케이크 보시죠? 여러분, 케이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케이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워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워터 셀 수 없죠. 그럼 빵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빵도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안 그러면 셀 수 없는 애를 굳이 한번 세워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자? 네, 앞에 단위를 넣어야 되겠죠. 아, 뭐예요, 여러분? 어 원 뭐요? 원 피스 원 피스 어, 좀 지워야 되겠다. 자, 원 피스 오브 케이크 이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케이크 한 조각이 되고요. 만약에 두 조각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투 당연히 얘를 케익스라고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여기에 피시즈라는 여기다 S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세 조각이면 뭐야? three가 되겠다. three, three pieces of cake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거는 원래 S나 아무것도 붙이시면 안 되는데 그죠? S를 붙이시면 안 되잖아. 어, 언도 붙이시면 안 돼. 그런데 굳이 한번 세워보고 싶다, 이거야. 어떻게? 앞에 이렇게 이런 것처럼 단위를 붙이자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안 그러면 워터는 어떻게 하실까요? 워터 워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글래스 오브 워터잖아. 만약에 여러분 두 개, 두 잔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투 글래시즈지 투 글래시즈 오브 워터야. 절대 워터를 쓰라고 하시면 안 돼. 아셨죠? 안금자, 빵 한 덩어리 빵 한 조각은 어떻게 해? 어, 로프 오브 브레드야, 여러분. 두 조각은 투 아이고, 안 보인다. 투, L, O A B, E, S 오브 브레드 투 러브 오브 브레드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셔야지 절대 이 뒤에 브레드 뭐, 워터 스 케익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아셨죠? 셀 수 없는 애는 뭐?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주고 그 단위를 복수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안금 9번의 정답은 뭐야? 케익 못 세니까 당연히 쓰리 내 세 개네 피스즈가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럼 10번 바로 가실게요. 자, 여러분 10번 I can't see things clearly I can't see things clearly 이 말 뜻은 뭐죠, 여러분? 아, 지금 내가 이 3을 들으려 can't see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명확하게 여러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면 안경 써야 되잖아. 안경 써야지. 어떻게 해? I need to fix my 나의 뭐예요, 여러분? 내가 need to fix 뭐예요? 고쳐야 합니다. 뭘 고치겠어요? 나의 유리야? 아니면 내 안경이야. 네, 안경이 있죠. 왜 R이? 쌍 R이잖아. 쌍 R 자, 다음 가보실게요. 자, 다음 관사입니다. 관사 아까 전에 초반배 설명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부정관사였던 어, 어는 뭐였어? 아, 오케이. 정해지지 않은 어, 어 어, 어 부정관사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하나야, 하나. 정해졌다, 안해졌다? 정해지지 정해지지 왜 안 써지니? 정해지지 않았다예요. 아셨죠? 그, 더는 뭐야? 더는 특정한 거야. 특정, 아셨죠? 여기는 비특정 특정한 거라는 거. 한번 바로 정해보죠. 자,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라고 적혀있는데 잘 보세요. 처음으로 얘기를 꺼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인지 알 수 있을까? 없다고요. 그럼 정해지자 하는 하나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책상 위에 야,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더라. 근데 그 책 내 거 아니야. 그 책, 어느 뭐라고 했어? 그 책이잖아. 특정한 거. 그 것. 그 책은 내 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12번. I have an I have the idea for the Pollock party인데요. 자, I have an idea I have the idea for the Pollock idea.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내가 뭐야, 이 파티를 위해서 Pollock party를 위해서 뭐야, 여러분?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거야. 순간적으로 생각났어. 그 사람이 내 아이디어가 뭔지 알까? 모르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unide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가보실게요. My uncle works at the blue house. 나의 삼촌이요. 청와대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는요, 어떻게 하는데 자주 봅니다. 누구를요? a president이야? 막연한 한 명의 president인가? 아니면 그 president인가?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그 대통령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네, 이명박 대통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더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건 볼까요, 여러분?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가 있고요. 자, 15번 보실게요. We have other 이거는 무관사죠. Lunch at 1pm 자, 위에 거 보시면요. 어이쿠 이렇게 물음표로 바꿀게요, 여러분. 몇 시에 너는 Do you usually 너는 보통 Go to bed 잠을 자러 잠을 자니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는 Have lunch 점심을 먹습니다. 1시예요. 자, 둘 다 정답은요? 둘 다 무관사입니다. 무관사예요. 안 그러면 자, 보실게요. 자, 관사의 생략 한번 보실게. 관사의 생략 관사의 생략 되는 경우는 언제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보실게요. 자, 식사 앞에서는요. 식사 앞에서는요. 네, 생략이 되고요. 두 번째 운동 명칭 앞에서는 생략이 되고요. 그것도 어때요, 여러분? 운동 명칭 앞에서 생략이 되고요. 또 자, 3번 언어나 언어나 그리고 감옥 명 앞에서는 생략이 됩니다. 아셨죠? 또 여러분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일 때 항상 여러분 생략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바이 택시지 바이 버스예요. 절대 바이 더 택시 바이 더 버스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건물이나 물건이 본래 음, 좀 쉬겠습니다. 자, 본래 목적으로 목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될 때는 네, 관사를 쓰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14번 같은 경우는 자, go to bed죠, 여러분. 잠을 자러 가다 침대에 뭐하라고 해요? 물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무관사가 없는 게 관사가 없는 게요. 당연히 정답이 될 거고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런치는 점심이죠? 점심 당연히 점심은 어때요, 여러분? 네, 식사명이니까 관사가 생략돼서 쓰이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 돼요. 그죠? 물론 여러분 요거는요 좀 이따 쓰기에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어떤 여자가 밖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 자, 어떤 여자 어떤 여자 어떤 여자 자, 그건 바로 뭘 쓰냐면요 자, 부정관사 어를 쓰시면요 바로 어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a woman a woman 한 여자죠.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a woman is waiting a woman is waiting for you 자, 한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대? 기다리고 있대 너를 위해서 어디서? outside 밖에서 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 아 부정관사 어는 어때요, 여러분? 어나 어는 어떤이란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 그거 하나 잘 잡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17번 그는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자, 이건 뭘까요? he is the last man 이에요. he is the last man 뭐할 to tell a lie 자, 보실까요? 그는요 주어가 되겠다 동사 the last man 자, 뭐예요? 보어가 되겠다 그죠? 그는 마지막 사람이래요. 그 말 뜻은 뭐야? 얘는 거짓말하고 쟤도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해도 그 사람은 마지막이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그래,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뭐할?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the last 이렇게 더가 붙어서 같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the first 그 the second 항상 더가 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the only 유일한 거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the same 동일한 거 얘네들 전부 다 더가 붙어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보실까요? 나는 아침은 안 먹지만 저녁은 많이 먹어 라고 하는데요. 자, 나는 아침은 안 먹어 어떻게 해요? I don't eat breakfast 죠? eat breakfast 입니다. I don't eat breakfast 이에요. 자, 뭐예요, 여러분? 나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을요? 나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을요? 아침에 관사 써야 안 써요? 여기 지금 아침 식사죠? 당연히 무관사예요. 그런데 저녁은 많이 먹는데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자, 그러나 하지만 하지만 I eat huge dinner 래요.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요. 나는 먹습니다. 디너도 저녁이죠. 그죠? 저녁인데 저녁 앞에 뭐가 붙었어? 여기 식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붙었죠? 휴주는 뭐야? 큰 큰 저녁? 아하 즉, 양을 많이 먹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앞에 식사를 꾸며주는 식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죠? 그때 뭘 써야 돼? 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할게요. 여기 1번의 식사명일 때 잘 보세요. 식사는 원래 무관사다. 하지만 식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을 때 이때 관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네, 예외 상황이고요. 네, 빈출 빈도가 높으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네, 탭스에서요. 아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21강 관사 명사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동영상 숫자가 지금 21개나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잘 챙겨오신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많은 걸 어디서 얻어 가셨겠지만 한 번 밀리기 시작하신 분들은요. 지금 당당히 캐치업하기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캐치업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시면요. 분명히 도움될 거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동영상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강의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